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미국의 상하원이 공식 환영 결의안을 발의를 했으며 문재인 때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미국의 분위기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신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소식을 속속히 타전하며 문재인 정권 때와는 왜 다른지 워싱턴의 분위기와 조야의 분위기를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전 정권 사실상 반미주의를 부르짖으며 반의를 부르짖으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워싱턴에 갔다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문재인이가 미국에 갔다가 한마디로 왕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외신들이 강조하는 분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외신들이 지금 현재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지금 워싱턴 곳곳에는 한미 대형 성조기와 대형 태극기가 부착이 된 그런 대형 현수막들이 워싱턴 곳곳에 있으며 한미 동맹 70주년을 상징하는 미군과 한국군의 대형 현수막들이 거리에 쫙 깔려 있다고 하죠 그만큼 외신들이 강조하는 분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하원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환영의 결의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정권 미국 가서 상하원의 환영 결의안 발의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라며 외신들이 속속히 타전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 위원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맞아 한국과 미국 상호 방위 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동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동반 결의안 상원에서는 외교위원회의 밥 메덴데즈 위원장을 주도로 제임스 리스 공화당 간사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크리스 벤 홀론 위원장 및 럼리 공화당 간사 민주당의 전 소호프 위원과 공화당의 댄 설리번 위원 등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공식 국빈 방문 환영 결의안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위원과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또한 아태소 위원회의 영 김 위원장과 아미베라 민주당 간사 등 8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상하원 공화당 민주당 위원들 할 것 없이 다 환영의 뜻을 표한 거죠 상하원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경제, 국민 간 유대를 더욱 심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 축이자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원 위원들은 미국은 정책과 군사태세가 확장 억제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계속 보장할 것이라며 영내 안보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 이 쿼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쿼드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관여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긴밀한 공조도 촉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에 대한 공식 환영 결의안에는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의 긴밀한 협력도 독렬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가치와 공동체적인 유대 그리고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위지로 결합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역량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협력해 왔다라고 결의안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한 미래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추구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 심화하기 위해 동료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날 미국의 상하원 위원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환영의 결의안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으며 그만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확고한 한미동맹의 복원에 외신들이 강조하는 본질은 문재인 정권 때와는 180도 틀려진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습이 지금 워싱턴에서 연출되고 있다라고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 또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한 그 내용에서도 본질적으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한미일 동맹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까지 압박을 했죠 문재인 정권 때와는 완전히 틀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주 잘하고 있으며 미 상원 하원 위원들, 공화당 민주당 위원들 할 것 없이 이렇게 환영의 뜻을 표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도 협촉한 성과를 거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외신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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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